주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? 왜 안돼요? 헬기 스타일! 안녕하세요. 저네가 대체 에너지인가? 엔강 엔강 주생강입니다. 네, 지난번에 제가 풍력발전기 아, 너무 힘들었어요. 아, 완전 졌어요. 진짜! 아, 아파! 그건 이렇게 윈 타이버 없는데 재단도 없고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오늘은 대결 에너지 누구 할 거예요? 태양이랑 어떻게 대결해요, 근데? 진짜 오늘 미션 위에서 내가 몸 진짜 많이 준비했고 오늘 꼭 이기겠습니다. 미션 시작하겠습니다! 미션 시작하겠습니다! 미션 시작하겠습니다! 아, 컴온! 내가 하루 동안 이거 할 수 있어요! 생강 에너지이저!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니까 대결 에너지이 역전과 과연 한 번 꺼졌습니다. 아, 우행의 더욱 손이 미껴져어요. 내가 이길 수 있어! 꺼내! 왜? 빠지면 안 돼요? 엥강 씨는 정보를 한 번 꺼내렸고요 아 뭐야! 아니 그거 잠깐 내 손이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3번 이상 꺼지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오! 오! 뽕! 감독님 오늘 잘했죠? 네 연결됐고 준비됐습니다 준비 시작 태양광 좀 이겨야 돼요 태양광 이길 수 있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1분 이제 35% 이제 되겠지? 아까 줄넘기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짧아요 줄넘기는 좀 힘껏 주세요 그럼 자네가 대체 에너지인가? 주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? 그것도 똑같아요 헬기 스타일 그리스 해주세요 엑스 정답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36% 밖에 안 돼요?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너무 약하지 않아요? 라스트 라운드이면 그럼 제일 중요한 라운드예요 그럼 이거 이기면 그럼 이거 완전 최고 챔피언이죠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? 오케이 오케이 그럼 라운드 3 우리 내가 최선을 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시작! 태연 지금! 벌써 연기 나온다! 가만히 왜 이렇게 힘들게 시키는 거야 그냥! 고기만 죽으면 돼요! 고기 너무 먹고 싶어요! 저쪽에 이건 누구 거예요? 제 거죠? 네? 제 거예요? 저 거예요? 확실해요? 오케이!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? 하나는 굳고 하나는 레알하게 설마... 나 근데 솔직히 나는 레알하게 더 좋아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오케이! 크리즈 주세요! 틀렸습니다! 했습니다! 아아아아악!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! 야! 이거 좀 구웠어요? 아니 좀... 저 기분 좋게 좀 움직여놔! 내가 너무 냉정하게 끝났어요? 네 다 구워졌습니다 아 진짜 이거 다 태양광으로 이렇게 구운 거고 완전 바삭하게 구웠는데 나는 하나도 안 구웠어요 솔로 파워 대단합니다 감독님 미안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구웠어요 와우 아 네 오늘은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진짜 태양광 이렇게 대결하는 거 와 절대 안 돼요 완전 거품이에요 버블 안 벌리버블 정말 탄소 zero zero carbon emissions renewable energy 환경도 좋고 전기세도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고 완전 추천합니다 소울 파워 태양광 파워 엥강 파워 엥청